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야 복돌아 온 김에 인사 좀 해라 오늘도 개운한 복돌이의 댄스로 즐겁게 시작하는 어바님 유튜버입니다 항상 되게 귀엽지 않아 이 체념한 표정 자 빨리 가 아야야 이씨 오늘 이야기는 조금 늦게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낮잠을 좀 길게 자가지고 원래는 뭐 예약된 게 있긴 한데 항상 오늘은 카라큘라? 카라큘라야 카라큘라야 누군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 사람이 그 서면 돌려차기 사건 신상을 완전히 까버렸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사람들 덧글도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잖아 나도 돌려차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오늘은 좀 늦게 영상을 좀 올리더라도 이 돌려차기의 남과 카라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남자가 가서 왠 미친놈이 여자는 돌려차기로 그냥 머리 빡 차가지고 그래서 완전 쓰러트린 막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바니 형 돌려차기 남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던데 야 나도 돌려차기 맞고 시작하면 끝이야 어? 나도 뒤로 가는데 뒤에도 돌려차기 벅 꼽고 나도 그거 맞고 시작하면 답 없어 그거는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도 이 어떤 미친놈인가 어떤 도라인가 진짜 궁금했는데 그거를 이제 카라큘러가 까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런 범죄자들의 신상이라는 거는 그 적법한 절차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범죄자 신상공개위원회가 있어 총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중에 3명은 경찰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뭐 이 사회의 고위층 뭐 교수라던가 뭐 변호사에서 다 있다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이거를 오픈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때 오픈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는 오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일개 개인이 까버린 거지 과연 이것을 두고 이것이 과연 정의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름 많은 것들을 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주게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카라큘러 땡큐 아리가또 그리고 서럼불런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카라큘러가 한 행동은 정의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사실 이윤의 영리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뭐 유튜버들은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 다들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게 아겠다 싶으면 그러면 하는 거지 뭐 맞잖아 손익분기 좀 때려보고 야 이건 아기사심은 그러면 하는 거지 유튜버들의 행동에 무슨 뭐 이게 정의니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 뭔가 얘기를 할 때 뭐 정의니 공정평이 이런 거 입에 담는 놈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라고 제일 포킹 데인절러스한 애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뭐 선한 영향력이니 그치 나 그런 거 꼴도 듣기 꼴도 보기 싫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건 있는 것 같아 일단은 확실히 카라큘러라는 사람은 내가 좀 리스펙트할 바 리스펙트... 아 잠깐 발음이 안 돼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게 야 쟤는 정말로 난 보면서 목숨 걸고 유튜브 하는구나 진짜 목숨 걸고 유튜브 하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나 같은 렉카는 그런 거 없잖아 한참 하나 걸쳐놓잖아 근데 뭐 목숨 걸고 유튜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뭐 퀘스천마크가 뜨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미친놈이 진짜 여자 따라가서 오피스텔 서면 오피스텔이었어 서면 나도 자주 가거든 짜장면 먹으러 옛날에 많이 갔는데 거기서 돌려차기 여자 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이제 뭐 그 뒤로도 이상을 이런 거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자는 전체 1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런 뭔가 이제 머리에 되게 많이 다 잤어 두피부터 두 개 뇌출혈에 뇌 손상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발목은 연구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가지고 여자가 그런 걸 헷갈리는데 막 치약이랑 샴푸 이런 걸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이 마진의 직업이 디자이너였는데 근데 얘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냥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망가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도 야 어떤 미친놈이 저런 짓을 하지 궁금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겼어 그리고 냉정하게 소신발언하자면 나보단 조금 잘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생긴 놈이 왜 저러나 싶기도 한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건 재판으로 진행 중이고 있거든 그래서 이 남자는 12년을 맞았어요 징역으로 12년을 맞았고 발찌 부착명력 20년이 나왔고 그리고 공범비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떴는데 이 공범비가 누구냐면 여자친구란 말이야 그 와중에 그 여자친구가 숨겨줄 거야 아 이런 거 보면 됐나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여자는 절대로 약한 남자한테 가지 않는다고 또라이라도 진짜 이상하게 그런 이 미친놈들한테는 전부 다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런 뭔가의 그런 안경 약간 이게 문신 돼지들한테는 이쁜 여자가 붙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또 범죄소식 3보고 하는데 초롱이라고 있는데 겁나 귀엽거든 근데 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항소심까지 올라간 상태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을 35년으로 구형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상황에까지 오게 되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남자가 오히려 또 이제 협박을 한 거야 편지 같은 걸로 여자친구한테 너무 많이 나오면 찌기쁜다 이러고 내 고소한 여자도 찌기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분을 살면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는 이 타이밍에 카라큘라가 그냥 까버린 거지 그게 그래서 이걸로 보고 이제 나에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가야겠지 카라큘라가 수친상 공개한 거는 자기가 그 리스크 안 깼다고 들고 간 거 아니야 내가 그거를 오픈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로 인한 뭔가 이제 처벌이나 이런 걸 받겠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걸 봤더라도 이게 뭐 손익분기점에서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깠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깠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난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아 각자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야 개인이 생각하고 개인들이 판단할 몫인데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과연 카라큘라가 저렇게 신상을 깜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정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이 행위가 도움이 될까 이게 뭔가 좀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안타깝지만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게 아니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 챙겨주는 것도 있는데 근데 나는 항상 보면 저는 좀 넓은 의미에서 좀 바라보고 싶어요 그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잖아 그런 이러나 저러나 범죄를 이렇게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한테는 벌을 받은 거 아니야?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범죄들만 모아놔가지고 약간 나라에서 공기관적인 성격으로 관리를 따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까지 내가 주장한 적이 있었어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버리잖아 신상이 공개가 되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버리면 그 새끼들은 보통 미친놈들이잖아 분명히 빡돌아서 또 다른 범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잊혀지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또 어떤 사건을 만들게 되는 새로운 트리거로 그 신상 공개라는 게 새로운 트리거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만약에 발찌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야 나는 사실 범죄자 새끼들 그냥 형을 좀 강하게 때려버리자 형을 강하게 때려가지고 그게 다시 나오면 이제 늙어갖고 나오면 힘도 못쓰게 만드는 게 낫지 괜히 그런 거 발찌 같은 거 있으면 미쳐가지고 사람 더 날뛰어서 더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강강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예견적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발찌 끊어버리고 가서 사람 두 명을 또 죽인 미친놈이 나왔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게 신상 공개로 인한 이게 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신상 공개를 하지 말란 말이냐고 했을 때 아니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는 거지 우리가 얼굴을 보더라도 두 손이 같은 애들 주빈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얼굴이나 기억하지 실제로 공개되는 사람들이 보면 제법 많았잖아 그 사람들 얼굴 다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 못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마어마하거든 그 프레셔 자체는 그게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의 해결로 봤을 땐 좋은 날개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미국식이란 말이야 영미법은 존나 강하게 때려버리잖아 살인죄를 1급제, 2급제, 3급제로 나눠버리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떤 변호사 글 쓴 걸 내가 참고했을 때 대한민국 형량이 절대로 낮은 편이 아니야 근데 높은 편도 아니야 각 중간쯤에 어딘가에 걸쳐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가장 센 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 미국 같은 게 600년, 800년, 1000년 이렇게 때려버리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때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교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격리를 목표로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기되어 있고 그리고 영미법의 특정 영미법의 특성 같은 경우가 판사의 힘이 엄청 강이야 판사의 힘이 근데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방금 그 돌려차기가 12년을 맞았다고 했잖아 이 12년이 절대로 적은 형량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주민이 45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이랑 좀 달라가지고 판사가 멋대로 때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판례라는 게 남게 돼버리거든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2013년 이후에 있는 모든 살인을 다 합치잖아 그러면 징역이 평균 11.4년이 나와요 살인이 근데 12년이나 살인보다 높게 나온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많이 때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근데 결국엔 이런 걸로는 여러분들이 또 만족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판사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법 자체를 완전 다 뜯어 고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난다고 살인이 아까 평균 11.4년 나왔는데 빡친다고 저거 20년 30년 때리자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법이라는 게 법의 근간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버려가지고 형량을 전부 다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판사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아까 같은 돌려체 같은 경우는 전과도 18번이고 이상한 놈이었잖아 이런 놈들은 사회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이 변하는 게 궁극적으로 조금 이 내가 말했던 대로 사건의 또 다른 사건의 재발의 방지에 훨씬 더 나은 그게 나은 게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신상을 공개하고 오픈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어떤 그런 뭔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카라큘러의 행위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판례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많다는 건데 근데 뭐 결국에는 법치국과에서 다 법대로 하는 거고 카라큘러도 야 내가 처벌받겠다고 하면 본인 자유 아니야? 그대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카라큘러의 배팅을 성공한 게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더라고 카라큘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궁극적으로 사건의 해결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법의 근간 자체가 변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냥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또 역시 우리 복두리 우리 복두리! 우리 복두리의 춤으로 또 하이뻑! 우리 복두리의 춤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 그래도 여태간에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